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뭐야? 떡갈비야? 떡볶이 아니야? 떡갈비야? 떡갈비야? 떡갈비야. 저거 맛있다니까. 마늘이 박혀있어? 떡갈비야. 저거 맛있다니까. 마늘이 박혀있어? 마늘이 박혀있어? 마늘이 박혀있어? 마늘이 박혀있어. 마늘이 박혀있어. 난 이거 아는 맛이야. 난 이거 먹었어, 가냥해서. 냄새지 마. 그리고 저게 되게 얇아 보이잖아? 고기를 이렇게 주물로 놨어. 밥이 필요없어, 저거. 야, 나는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밥이 필요없어, 이렇게 재수없어. 밥을 알려주잖아. 밥은 필요해요. 니가 밥을 안 먹고 온 거야, 니가. 왜 안 먹을 거야? 원성 많이 높아야겠네요, 오늘. 긍정적으로 하자. 마늘, 떡갈비를 건 이번 퀴즈 영역은 수리입니다. 수리? 수리? 수리. 수리 좋아. 수리 영역 이런 거? 수리 영역 이런 거? 수리 영역. 저는 근데 약간 선생님들이 수확머리라고 그러긴 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수확머리 우두머리 해, 이리 와. 내가 볼 때 마지막 제일 좋은 자리야.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볼 때 마지막 제일 좋은 자리야. 여기도 대답도 안 해도 되는 자리야. 자, 수리 퀴즈는 구구단 맞추기입니다. 가자.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도현야,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2, 7. 정답. 5, 5. 25. 1, 2. 정답. 6, 4. 6, 4. 1, 2. 정답. 6, 4. 1, 2. 정답. 7, 6. 1, 2, 3. 잠시만요. 7, 6. 1, 2, 3. 땡. 야, 40이지. 형. 야, 이렇게 빨리 날아간 거야? 어, 그러면 이거. 이 문제 다시 못해요? 7, 6, 4. 7, 4. 이렇게 끝나요? 아,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아니, 서누야, 이렇게 끝나요? 한번, 서누야. 너 처음인데. 가림미소. 한번, 처음인데. 가림미소. 우리 다 처음이잖아.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야. 서누 이런 친구 아닙니다. 저 누구한테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다시 채워주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야, 구부담을 모르면 어떡해. 야, 이번에 틀리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동덩이 한 개씩 때리잖아. 정신차이라고? 그럼. 여기 약간 정깨라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 같아. 살짝만. 오케이. 이거 피부 안 벗겨질 정도. 뭐야, 뭐야. 빨리 비가 1번이면 2번은 난리 난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만두 같은데? 마늘 좀 더, 마늘 좀 더. 저거, 마늘 좀 더, 마늘 좀 더. 저거. 야, 냄새 너무 좋아. 되게 종물의 왕국 같았어. 나 3명이. 공주린 하이에나무리가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야, 냄새 너무 좋아. 이 녀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1명이. 멧돼지 한 마리도 준비를 키우고. 멧돼지, 멧돼지. 마늘 전병이 걸린 이번 퀴즈 종목은 음악입니다. 음악, 오케이. 먼저. 됐다. 됐어. 됐어. 음악 좋지. 가수, 가수. 나는 음악인보다 음악을 더 잘 알아. 그렇지? 아, 그쵸?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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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잘 바꿀까요? 뒤로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래. 그래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그 난이도 보세요. 갑자기 칠력 나오는 거 보세요. 아,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 처음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해봐. 난 가사를 못해. 해봐. 손이 너무 좋아. 손이 너무 좋아. 손이 너무 좋아. 편안하게 합시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합시다. 편안하게 합시다. 음악 퀴즈는 가사의 비가 들어간 소절 부르기입니다. 시작. 비가 와. 시작. 비가 와. 잠도 안 와. 비가 와. 정답. 비가 내리고. 정답. 비가 내리고. 정답. 가수가 있어. 가수. 나는 음악인보다 음악을 더 잘 알아. 그렇지? 비가 내리고. 정답. 하나. 둘. 하나. 둘. 셋. 메이닝. 땡. 메이닝. 땡.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짜봐. 몰라.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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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비는 놀이 너무 많지 않아? 아, 너무 안 먹었나 봐요. 아, 너무 생각이 나질 않아. 미치겠네. 아... 그치. 뭐라고 했어? 비 내리는 영동교를. 비 내리는 호남 성교. 이 비가 그 지금.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했던 거야. 아, 진짜. 근데 누가 내리고 하니까 이걸 따라부르기 전에. 이거 안 쓰고. 뭐라 좋아하는 걸 근데. 야, 위험하다. 내리고. 아마 소리가 많네. 야, 세우같이. 아... 아, 네. 오, 오. 오, 오.